자, 우리도 2분 오시고 우리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입니다. 어제는 그래도 아침에 출발할 때보다는 그래도 총가에 조금 막아서 2.7% 정도 아침 시작하자마자 그랬는데 반등, 한 1%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아침에,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죽는 줄 알았다니까.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5%는 2년 내에 최고로 크게 하락한 거고 폭락이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을 했지만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시장은 먼저 하락을 했고요. 그 폭이 더 컸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 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약간 더 반등을 약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등의 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소폭 반등이거든요. 저것도 빠지다 올라간 거예요, 사실? 딱 0.7% 정도 반등했고요. 다운이 0.1%, S&P500은 0.3% 반등했는데 장 중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왔다가 됐습니다. 한 1% 밴드 내에서. 마지막까지 마이너스 정도까지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에 딱 올리면서 그나마 그냥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강한 반등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연속적으로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정도만 지금 위화를 두는 그런 시작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가 조금 올라왔고요. 달랜더스가 약간 내려왔고 원화도 약간 내려왔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독특하게 움직였는데요. 이게 하락을 하고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올랐습니다. 즉 이것은 다음 주에 있을 FNC 회의에서 75BP를 기정사실화하면서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0년 만기, 2년 만기, 3개월 만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장단기 금위산화 또는 국제 수익률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장기 경기와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수익률이고요.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미국의 FNC 기준금리와 연동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다음 주 FNC 회의를 감안하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월 만기 국제 수익률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단기 금리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할 때 3개월 만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3개월 만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면 좀 위험하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3.2%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 충격이 있었는데요.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8.7% 전년 동원비요. 그런데 컨셉이 8.9%였습니다. 6월이 11.3%였고 7월이 9.8%. 컨셉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PPI로 조금 낮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아까 테슬라 얘기를 좀 주시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테슬라가 미국 시장이 나스닥 5% 하락하는 동안 테슬라가 4%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곧바로 3.62% 반등했습니다. 원이체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300달러 위에 있거든요. 사실은 이번 하락의 테슬라는 하락을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오늘 섹터 연결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굉장히 우려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요. 시작하면서 곧바로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매도가 있었어요. 저점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2.78%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반등하기 시작해서 2시간 정도 반등을 했고 추가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2시간 정도 11시까지 반등했다가 계속 횡보했는데 그 반등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아침에 선물 매도했다가 매수로 전환했어요. 그러면서 비차익 매도가 제한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 전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4천억이 있었는데요. 3천억, 3,500 정도 있었는데 1,500억 정도 비차익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의 규모가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 샀던 걸 도로 다 파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중간에 빨간 거실을 표시해놨는데요. 연기금이 어제 하루에 1,428억 수 매수였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이런 일이 드문 일이었습니다. 독특하게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삼성전자를 한 180억 정도 샀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성 SDI 대형주를 쭉 샀는데 지금 추정컨대 보면 연기금이 하루에 이렇게 산 거는 어제 미국 시장이 5% 폭락하고 우리 시장이 아침에 딱 급락했을 때 일부 대형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저가 매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진입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댑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시가청용의 대형주 중에서 나름 이익이 있는 종목들 이런 선별을 좀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저가 매수한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어제 강했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폐배터리, 에코프로 코스모학, 성인하이팅은 신고가이고요. 코스모학도 신고가 굉장히 어제 강했고요. 그리고 건설 기계도 굉장히 강했고 2차전지의 삼성, SDI, LG에는 솔루션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은 건설 기계와 중소형 철강주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나 이집트의 플랜트 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쪽도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2차전지 섹터가 가장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폭락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나름 좀 선박하면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철근 이런 걸 싫어가지고 우크라이나 가진 않겠지.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쪽 소유가 절로 가면 빈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겠습니다. 철근이요? 네. 알겠습니다. 철근 또 만드는 회사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디 갖고 있어요? 아니 그 대한제강이라면서요? 대한제강도 한국 철강도 있고 많으십니까? 맞습니다. 철강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철근은 철근을 보면 딱 과점되어 있어요. 그게 딱 업체별로 딱 허터가 있어가지고 무슨 철근 딱 여기? 아 그래요? 거의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다 안 움직입니다.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철근 가격. 미국 시장 폭락하면서 어제 가슴을 쓸어 안고 시장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전날 오른폭, 그 전에 한 번 크게 올랐잖아요. 오른폭의 하락은 한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위치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다 그러고 끝났는데 하루 그랬다고 이것을 또 바뀌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냥 연속적인 폭락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좀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은 다음 주에 FMC 금리 인상 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지금 기존 베이스가 50BP에서 75BP였다가 지금 베이스라인이 75BP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BP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가늠하면서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3.7%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 부분에 잠깐 말씀 좀 드리면요. 올해 초와 그리고 여름을 지나면서 올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의 상단을 4%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3.5에서 4% 사이로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50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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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75BP 50BP 25B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그리고 외파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이거 4% 넘는 게 아니냐. 시장의 콘센트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화들짝 놀란 건데요. 즉 이번에 인상폭으로서 최종 기준금리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높은 금리가 지속되는 기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멈추면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 완화 정책으로 갈 거냐 아닐 거냐 이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지금 뭐예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월간 대비해서 상승폭으로 봤을 때 월간으로 0.1% 정도씩 올라가면요. 그 정도 기준이면 12월 말에 5.4% 정도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고요. 0.0% 더 올라가지 않고 월간 대비 더 올라가지 않고 0.0% 정도 되면 약 5에서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해서는 물가의 CPI 지표는 떨어지는 쪽으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폭을 조금 빠르게 나타나서 연준이 완화적 스탠스를 취하기를 시장이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수급적 매국 현상과 더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NC 회의에 그러면 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에 물론 다음 주에 방송을 드리겠지만 75B 금리 이상 하면 시장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75BP를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75BP 그러니까 0.75%포인트 정도 올리는 거는 이미 시장이 다 반영이 됐고 그렇게 지금 반영하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100BP 올릴 가능성도 30% 정도 그것 때문에 시장이 놀란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75BP 금리 이상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시장은 그냥 중립으로 볼 계산이 굉장히 높고요. 진짜는 뭐냐면요. 이제 남은 시황의 결정은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사실은 금리나 환율 이런 부분 지금 이미 시장에서 반영되고 움직이는 것보다도 이게 진짜로 시장의 연말 시장을 결정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가든 제가 11월이 중요하다.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11월에 있을 정치적 이벤트는 올해의 시황이 아니고 내년의 시황을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약간 다르다는 거. 잘라서 본다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적 요인으로 선물로 동시망이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종목별로도 종목 옵션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틀간 미국 시장이 5% 급락하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컸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선방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차와 신재생. 신재생이죠. 여기는 선방하면서 오히려 오른 종목도 있어요. 어제도 우리 시장에 그렇게 반영이 되더군요. 우리 시장도 그랬습니다. 전기차하고 폭력 이런 것도 오르고. 우리 시장도 그랬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이번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는 가끔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좋을 때는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가 뭐냐. 이익이 늘어나는 게 뭐냐. 다음에 주도가 뭐냐를 이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IRA 수혜주 쪽이 이익이 성장하는 쪽으로 시장을 확실하게 지금 확실하게 잡고 있다. 그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시황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거기에 연관돼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김포로우님 말씀 주신 것처럼요. 9월 1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수 상위 9개 종목을 제가 뽑아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LG 에너지 솔루션 순서대로입니다. 많이 산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LG화학, 삼성SDI, 기아, LG노텍, SK하이넥스거든요. 이 면면을 보면 뭔지 답이 나오죠. 그냥 막 다 팔아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는 게 아니고 보시면 소위 미국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IRA 수혜주에 들어있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차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협의 이익이 늘어나는 쪽의 섹터에 있는 또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황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보들을 같이 매도를 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에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말씀을 좀 시간을 드려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1,400원의 임박한 환율 상태에 있어요. 지금 넘어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상황 속에 또 지금 관방 분위기나 아니면 변도성이 있는 것이지 추세 반전하거나 이런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이슈별로 섹터 및 종목 차별화가 일어나면서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액티브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몇 개 좀 살펴볼까요? 시진핑 주석이 32개월 만에 해외 순방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목에 이런 게 달려있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당대회를 앞두고 자신감을 표출한 게 아니냐.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뉴스에 밑에 달린 내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지금 제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불 제재를 많이 견제하고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대만 정치법을 심의한다는 내용들이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또 한 번 노이즈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공조를 또 다시 한편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한편이 뭐냐 하면 러시와 인도 등과 공조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이번에 15일, 16일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있죠. 거기서 푸틴과 만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푸틴은 그 회의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와 함께 무역 활성화 및 식량 공급 문제는 논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러시아와 인도의 양국 교육량은 1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도가 러시아산 비료를 3년간 수입 협정을 맺는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끔 제가 정치적인 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미중 간 갈등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제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오히려 시작에 더 영향을 많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에서도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여기서도 약간 다른 우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러시아가 가장 화내는 게 뭐죠? 원유하고 가스 가격 상한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산 가스 가격 상한제를 하겠다고 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회의에서 다시 안건을 도출한다고 하는데 영국 가디언즈의 내용으로는 27개 회원국의 전체 동의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될 거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찬성표 던지는 순간. 그렇죠. 니네한테 안파람 올린 거예요? 밸브 장고. 이러면 어떻게. 그렇죠. 안 될 것 같다. 이런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유럽연합과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의 패권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러시아의 패권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 거기에 좀 안 좋은 노이들이 많이 나오면 또 시장에서 노이들이 막 발생할 텐데 이런 뉴스들은 비교적 시장의 우호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공교롭게 저도 가수하는데 오늘 테슬라 얘기를 아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테슬라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리튬 생산한다는 거 뉴스 많이 들으셨죠? ESS 사업도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원자재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수직 계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공장 독일에서 공장 짓는다는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이거 철회한다고 지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미국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것도 저렇게 해야 보조금 받는 게 있으니까요. 독일 공장 어쨌든 유럽 수출룡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보조금 받고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차 공장이 아니라 배터리 공장이니까. 배터리 공장. 배터리 공장. 배터리 공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물류 자동화 기업 클러스터먼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데 로봇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주요는 계속해서 자율주행과 함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가 저는 조금 노이즈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 아이비본 실적이 이번에 금리 인상 인플라의 경기 침체 우려로 3분기에 약 50% 감소를 예상한다고 회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시티그룹도 50%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런 와중에 이익이 떨어지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실적 부진으로 수백 명의 저성과자를 정리해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좀 노이즈로 생각을 하느냐면요. 은행이나 아이비비, 우리나라의 증권사나 은행이나 그리고 월가의 아이비들이 실적이 떨어져서 저성과자 정리해고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나중에 금융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시장만 바라보는데 실물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요즘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자율주행 기업인 인터케이블 아나사를 자율주행 합작 파트너사와 함께 인수한다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차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나 전장 부품, 자율주행 이런 쪽에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중국의 게임 73종에 대해서 판호, 서비스 허가잖아요. 이거 발급했는데 우리나라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하나 좀 나왔었고요. 마지막 뉴스는 이거는 사실 권 기자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바이오 기업의 이노비오라는 바이오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임상 과정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해서 피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졌어요. 투자자들한테 600억을 배상하라고 발표했거든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제가 굳이 가져왔냐면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거 훨씬 많습니다. 과장, 거짓, 이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물론 기업들이 그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주입 투자하는 사람은 그런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매도 얘기할 때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매도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매도에서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차입 공매도도 심각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시장의 나쁜 노이즈의 루머를 퍼뜨리는 거 저는 그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루머들이 진짜 온갖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루머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LNF에 대한 뉴스를 좀 해달라고. LNF에 대해? LNF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요. LNF에 대한 뉴스를 봤다고. 미국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 짓는 거를 불허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술력이 미국의 노출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불허했다.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관심이 많았을 텐데 저도 관심을 갖고 바꾸는 건데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미국에 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고요 다만 기술 유출에 대한 보완과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고 나가라 그래서 보완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역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걸 심의하는 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창영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해서 LNF가 미국 공산 건설을 한다고 한 것을 불승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병상 부장님 얘기대로 이거 하려면 제대로 보완해서 다시 갖고 와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영원히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 미국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완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저렇게 오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또 기술 유출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LNF뿐만 아니라 그런 류의 회사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도 어쨌든 기술도 잘 지켜야 되는 것도 목이 매죠 사실이긴 하니까 우리 기업도 생각하니까 동대표님 목이 매시는군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박병상 부장님과 여기까지 하고요 또 김효진 연구위원 모셔야 되니까요 우리 박병상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다섯 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상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됩니다 예상